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고2를 위한 생명과학 1 연관 커리큘럼 요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 21일입니다. 2023년이에요. 23년, 11월 22일.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은 고1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고2라고 보통 부리기도 하는데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2가 되거든요. 대부분 백호의 생명과학 1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대학교의 자연계열 학과들, 의치대 또는 공대, 자연대 이런 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명과학 1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물론 문과계열 희망하는데 생명과학 1을 내신용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멋진 친구들도 있고. 자, 어쨌거나 고2가 되는데 고2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생명과학 1을 공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과학 1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요? 내가 미리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런 궁금증으로 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잘 오셨습니다. 제가 생명과학 이거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전문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 1년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조금 내가 가이드를 좀 해줄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대입 제도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주요 대학들, 15개 대학들 대충 어딘지 알 거예요. 자, 이런 대학들을 보면 수시 모집으로 뽑는 게 한 58% 정시로 뽑는 게 한 42%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 건데 올해도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의 이게 이제 6대 4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수시 모집을 하다 보면 여기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요. 수시 원서가 6장을 넣거든요. 그럼 6장 중에 두 군데가 합격되면 하나는 포기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가 빈다고. 그게 이제 정시로 2월이 돼요. 또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수능 등급이 안 돼서 떨어지는 애들이 또 있어. 그게 2월이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은 거의 반반 뽑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뽑는 방법이 수시 모집 절반, 정시 모집 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수시가 한 7, 80% 되고 정시가 2,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수시는 내신, 즉 학생부 성적으로 주로 뽑아요.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아요.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권 대학일수록. 그리고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조금 보는 대학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반반 뽑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요한 현실적인 목표인데 고3 학생들은 수시가 유리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N수, 즉 제수, 삼수, 사수 이런 형, 언니, 누나, 오빠들은 정시가 유리합니다. 왜?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제수하는 친구들은 수능 공부를 한 번 내지 두 번 더 한다고요. 성적이 수능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정시는 이 N수생들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고3들은 정시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생기지만 이 친구들 중에 내신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시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신 성적은 제수, 삼수, 사수를 한다고 해도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정돼 버린 거라. 알겠어? 그래서 이 제수하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은 벌써 대학 고3으로 갔고 그리고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수능에 집중하는 친구들이야. 알겠지? 그거에 비해서 고3은 수시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2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에 더 방점을 찍고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내신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신이 힘들지요.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계속 시험 보는 거 힘든 거 아는데 꾸준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잘 나오잖아. 1점대 얼마가 나온다. 이래버리면 진짜 대학교 갈 때 프리패스예요. 놀이동산 가면 주란성 쑥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거 같다니까. 여기는 경쟁률이 막 20대 1, 50대 1 그런 학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여기는 경쟁률이 1.5대 1, 1.2대 1 그렇다니까. 프리패스래니까 여기. 선생님 근데 저는 내신이 벌써 1학년 때 조금 글러먹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고2, 고3 때 열심히 하면 역전 가능해. 알겠지? 일부 학생들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정시로 갈래요. 또는 일부 애들은 저는 선생님 그냥 내신으로만 갈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은 양쪽 가능성을 다 생각하세요. 50대 50이니까. 하나에 올인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아니면 다음 달에 수놓은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볼 거 또는 내년 봄에 볼 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이 얘기도 잠깐 해줄게요. 내신 수시와 수능 정시는 특징이 조금 달라. 왜 대학이 이걸 반반씩 뽑느냐. 요거로 뽑힌 애들이 장단점이 분명하더라 이거지. 수시는 내신은 꾸준한 그리고 성실한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3년 내내 몇 번이냐. 12번의 시험을 보는 거 아니야.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 그래서 1년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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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시험을 모두 다 꾸준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이야. 알겠어?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지. 한 번에 빽 집중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하루에 그냥 대박이 나는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이야. 근데 꾸준한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경쟁은 내신보다는 수능이 더 빡세. 왜? 내신은 교내 경쟁이야.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 같은 학년에 200명밖에 없어. 200명 사이에서 싸움이라고. 근데 이 수능은 전국 경쟁이야. 장난 아니지. 거기에다가 수능은 고3만 보는 게 아니고 엄청 실력이 뛰어난 N수생들이 묻는다고. 경쟁이 더 치열해. 경쟁은 치열하지만 집중력이 쫙 들어가서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게 수능 잘 보는 애들. 꾸준하게 계속 내가 이 내신 관리하고 학생부 관리해서 그 성적이 좋은 애들. 그게 내신 좋은 애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좋으니까 반반씩 뽑는 거야. 다시 한 번. 한쪽에만 올인하지 마라. 다 준비해야 된다. 어, 선생님 다 준비하는 거 어렵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대입은 상대평가입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모든 같은 나이 때 친구들 다 어려워요. 알겠죠? 거기서 누가 조금 더 잘 참고 누가 한 걸음 더 공부하느냐. 그 차이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대입 제도 위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내신 수능 나, 내신 이거 집중할 거야, 수능 파이터야. 뭐 이런 친구들 그거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알겠지? 자, 고의학습 방향.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가 분명한 게 좋아요. 각성, 동기부여 이런 게 요즘 필요하거든요. 생활 여러분들이 막 좀 늘어져 있죠. 공부 잘 안 되죠? 목표 잡으시기 바랍니다. 목표 대학 딱 하나만 잡지 않고요. 한 두세 개 잡으세요. 알겠죠? 내 현재 실력보다 조금 높은 대학 잡으세요. 허황되게 높게 잡지 말고. 내신 막 5등급인데 나 무조건 서울대 의대 갈 거야. 뭐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될 수는 있겠지만. 희망전국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고민 좀 해보세요. 난 의대 계열로 갈 거야. 나는 수의대 계열 갈 거야. 나는 컴퓨터공학 갈 거야. 나는 천문학 갈 거야. 있단 말이지. 그건 어느 정도 좀 탐색 고민 좀 해보시고. 자, 그걸 책상에다 딱 써놓으시고 난 이 대학 갈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내신 교과, 학교 수업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 아주 잘 나오게,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걸 현실적인 제1의 목표로 잡으시기 바라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중간기발고사뿐만 아니라 세팅이라든지 여러 활동들 있죠?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학교 선생님과 좀 가깝게 지내고. 알겠지? 학교 동아리 모임이나 여러 모임이 있으면 다 여러분 성실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수능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 정실도 중요하다 그랬어. 근데 아직은 수능 집중할 때는 아니야. 다만 과학탐구 기준으로 보면 과학탐구 내가 수능에서 뭘 볼지 이제 겨울 되면 12월, 1월. 지금이 11월 말이라 그랬어. 12월이나 1월 되면 정하세요. 한 과목 정도는 정하세요. 과학 두 개 중에. 알겠어?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그래서 선택. 그거의 기본기를 닦는 걸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으로 좀 좁힙니다. 대입. 그리고 고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명과학. 자꾸 좁혀지죠. 구체적으로 생명과학 중요성. 꽤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혹시 학부모님들 보시면 같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주요 과목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만 얘기하시는데. 자연계열 대학을 가려고 하면 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학 다음으로 거의 과학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물론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과학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학교 내신 중요하다고 했죠. 과학의 수업 단위 수가 매우 큽니다. 과학 여러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거의 내신 학생부 성적을 여기서 갈린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수업 단위 수가 커요. 수능에 있어서도 과탐이 비중이 높아요. 가중치를 과탐에 많이 준다고. 수학 다음으로. 많은 대학이. 상위권 대학이 수로. 또 지금 의대, 메디컬, 광풍이잖아요. 과학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수능과학탐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분들이 수능 끝나면 과학에 대해서 코멘트를 거의 안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수능을 치룬 이 위에 애들 또 형이나 뭐 누나나 있으면 물어보세요. 과학 너무너무 중요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거야. 난이도 너무너무 높아. 정말 괴로움 하면서 얘기할 거야. 중요하다 이거지. 알겠지? 과학탐구 8과목 있습니다. 그중에 생명과학 1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물론 요즘엔 지구과학 1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두 개가 과목이 제일 학생 선택 수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야? 검증된 과목이다 이거지. 괜찮은 과목이다 이거야. 그리고 학생 수가 많으면 상대평가 수능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박 유리한 것도 아니지만. 알겠지? 정직하게 공부한 대로 나오는 과목이 생명과학 1. 그래서 내가 이제 과학탐구 수능용으로 정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 생명과학 1 선택하셔도 됩니다. 큰 후회 없을 거예요. 알겠죠? 어렵다 그랬지? 2년 준비하면 가장 좋아요. 왜 2년 준비야?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내신 쭉 볼 거 하죠. 생명과학 1. 그럼 내신 성적 좋아지는 것. 그거를 1차적인 목표로 갖고. 그리고 이제 고3 때 한 번 더 공부해서 수능용으로 집중해서 생명과학 1 공부해서 그거를 하면 2년 동안 하는 거야.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2년 준비하면 대박 나는 거지. 빠른 선택과 집중 시 내신 수능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생명과학 학습 목표 구체적으로 학기별 중간 기말 집중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수능 기본 학습을 한다. 그리고 고3 되면 생명과학 1을 수능용으로 또 집중할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얘기 한 마디 더 하는데 내신은요. 내 강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내신의 왕은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 문제 만들고 학교 선생님이 채점해서 나오는 게 내신 성적이야. 알겠어? 학교 선생님 수업 집중해서 들으시고 거기서 나온 여러 족보라든지 기출문제 꼭 분석하셔야 돼. 물론 제 강의와 함께. 알겠지? 자 연간 커리큘럼 고2용입니다. 빠른 학교들은 고1도 괜찮아요. 쭉 강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내신용은 뭐니뭐니 해도 섬세한 개념 완성 요거 하나로 거의 90%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할 것도 많거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 음리체, 사회, 국사 할 거 되게 많다고. 섬세한 개념 완성 하나로 생명과학 1은 내신종 거의 잡습니다. 알겠죠? 또 다른 강의도 내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구체적으로 요거 이제 좀 펼쳐놓은 거야. 세 개, 두 개 해서 12월 달에 이제 섬세한 개념 완성 강의가 나오는데 개념, 교과 개념,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거 문제 푸는 스킬들이 좀 있어. 이것도 기본적인 거 좀 알려주고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이다. 수능 문제 내는 것, 평가원 기출문제, 기본적인 기출. 그래서 요걸 해주는데 수능의 기본 대비뿐만 아니라 내신은 대부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강의가 섬세한 개념 완성. 요거로 내신은 거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0% 이상 커버 가능합니다. 요거의 쌍둥이 강의가 스피드 개념. 섬기관과 교제 똑같고 내용 똑같습니다. 다만 압축해서 빠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굳이 고위 학생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듣고 싶으면 이거 들어도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알겠지? 섬기관 요걸 간격 추천하고. 그리고 1월에서 2월 3월 해가지고 내신 완성 400제라고 하는 문제풀이 전용. 내신 문제. 강의가 있습니다. 400문제나 되는데. 물론 섬세한 개념에도 기본 기출 해가지고 여기도 400문제 있어요. 또 한번 내신 문제. 여기는 순응스러운 그런 문제. 여기는 이 내신스러운 문제. 근데 내신 문제도 순응 문제가 비슷하긴 하는데 일부 고등학교가 조금 지엽적인 내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문제, 400문제. 전국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 변형에서 3문제를 선별 추려서 풀이를 해줍니다. 작년보다 요거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걸 겨울에 쭉 할 거고. 자, 그리고 2월, 3월, 4월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건 어려운 문제를 잡는 고난도 스킬 강의인데 이건 보통 고3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일부 고2 고등학교 때 과학고라든지 자석고라든지 과중고라든지 이런 애들이 문제를 수능보다 어렵게 낼 때도 있어. 그러면 이 강의 필요한 학교가 일부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주시면 되고. 자기 고등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내신 직전에 내신 전용 강의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특강.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각 시기 직전에 아주 짧은 강의입니다. 3, 4강. 개념과 스킬 집중해주는 강의. 요것도 준비를 좀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강의들이 내신용으로 준비되고. 자, 구체적인 학습 가이드 지금이 2023년 11월 말이라 그랬어요. 자, 12월, 1월, 2월.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섬계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각 1. 알겠어? 섬계안이 대부분 다 커버해요. 그리고 이 정도부터 시작해야지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그런 건 좀 힘들어요. 어, 그 전에 선생님 작년에는 기초인문 특강이라고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건 없나요? 올해는 폐강하겠습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썩 실효성이 낮다라는 평가를 좀 해서 없앴고 그냥 섬세한 개념.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내가 쉽게 가르쳐줍니다. 이것만 쭉 들어주세요. 분량이 적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 고1에서 고2가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할 것도 많고 다른 것도 할 거 많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런 친구들은 겨울에 생명과학원 섬계완의 전반부만 수강하세요. 전반부만. 절반만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1학기만 대비하세요. 그러면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고2 여름방학에 들어주시면 되지. 알겠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겨울에 다 들어주는 걸 추천하고 내신완성 400제는 섬계완 완강 후에 2월이나 3월 달에 훈련해 주시는 걸 추천하고요. 알겠죠? 그리고 자사고나 과학중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 생명과학원 내신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면 섬계완 완강 후에 상크스까지 수강해 주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상크스가 필요한 게 보통 유전 단원이거든요. 유전 단원은 보통 생명과학원 학교 1년 내신 커리큘럼이 1년짜리다라고 하면 2학기 때 보통 들어가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그래서 여름방학에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고2 수강 후기 자 전학생이 썼는데 내신으로서 완벽한 강의 섬계완 플러스 상크스 조합이면 자사고에서 상위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굉장히 성적 잘 나왔어요. 자사고인데 자 또 고2인데 수능 대비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으라 그랬지? 고2인데 수능 끝나자마자 수능 생명과학 풀었더니 5분 좀 초과하긴 했지만 48점 받았대요. 5분 초과 했으니까 한 45나 44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섬계완 만들었는데도 된다 이거지. 알겠지? 똑똑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수능 대비도 되고 내신은 완벽하게 되고 자사고다 과학고다 과중고다 그러면 상크스까지 나중에 들어주면 더 좋고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로 고2 학생들을 위한 생원 연간 커리큘럼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